네, 안녕하세요. 영민한 투자,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로 인사드립니다. MDM 골드 김영민 매니저, 영민한 김프로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정말 가뭄의 단비처럼 오늘 국내 증시 정말 시원하게 상승을 하다 했더니 옆동네에서 들어온 소식에 우리 국내 증시도 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저도 점심시간에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사실 이게 찌라신 줄 알았는데 아베 전 총리가 총격을 당했다. 그래서 심정지가 왔다. 지금 생사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후속 보도는 제가 못 보고 지금 방송국에 뛰어와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우리 국내 증시가 갑자기 우당탕하고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안정을 찾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사실 아베 전 총리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 총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어쨌든 건강이 조금 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면서 주식시장의 충격은 당연히 이게 좀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지금 테러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저기 옆동네에 푸땡 이분이 뭐 아무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주식시장의 영향은 크게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지금 낙폭을 또 빠르게 회복해 나가고 있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라운딩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증시코스 진단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증시코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오늘 코스 상황 제가 지난 수요일날 정말 오랜만에 파3홀로 진단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역시나 시장 상황 파3홀로 진단을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3. 네 외국인의 수급이 또 요즘 눈에 띄어요. 맞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기는 하지만 1311원까지 이제 튀어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이제 상방에 대한 이제 락이 분명히 조금 걸리는 듯한 느낌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증시 상황이 오늘도 시장 상황을 보면 참 재밌는 게 국제 유가가 다시 회복되고 폭락하던 구리 가격이 이제 반등을 하고 그러면서도 미국 주식시장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낯삭지수가 4그레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면서 2% 올랐거든요. 오늘도 보면 대부분 다 성장주들이 올랐어요. 애플을 포함한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다 상승을 했고 오늘 테슬라도 5% 이상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역시 미국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된 이제 백신주 모더나가 또 8% 넘게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께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이 성장 섹터 종목들에 대한 수급 심리가 좀 살아나는 분위기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원래 이제 유가가 막 올라가거나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주식시장에는 악재다 뭐 이랬었는데 오늘은 이게 또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냐면 구리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한 원재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구리가격이 반등을 하니까 아 경기 침체에 대한 충격을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흡수했구나 이런 식의 이제 평가를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글로벌 증시의 투자 심리가 회복이 좀 되면서 특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적어도 이제 멈췄다. 기존에 뭐 하루에 맨날 5천억 1조씩 이렇게 매도를 하던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좀 멈췄다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국내 증시에는 상당히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특히나 또 엔터 컨텐츠 게임 종목들 정말 강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앞으로 해도 우영우, 뒤로 해도 우영우. 제가 엊그제도 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 한 편 때문에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하이브를 필두로 한 엔터주들 반응 들어오고 있죠. 오늘 또 넥슨 게임즈가 장조에 한 12% 급등을 하고 위메이드, 위메이드 맥스 이런 게임즈들도 좀 살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성장 섹터의 순환매 사이클이 다음 주까지도 분명히 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에는 여러분들이 아직도 좀 낙폭 가대 구간에서 움직이지 않은 성장 섹터 종목들을 저점에서 하는 전략으로 시장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상반기에 정말 성장주들 큰 폭으로 밀려났었는데 이제 성장 섹터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할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라운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매니저님들의 종목들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가장 먼저 리뷰해볼 종목은 영미나 김프로 때 소개해 주셨던 맥스트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굉장히 또 잘 가고 있던데 이 종목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소개해 준 지 3거래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 10%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게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영미나 프로 시간에 여러분들께 제가 맥스트 소개해 드렸거든요. 그때도 제가 성장 섹터 종목들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엔터주들이 움직이고 이렇게 맥스트 자이언트 스택 같은 이런 VFX,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불과 이제 한 2, 3거래일 만에 수익률이 지금 10%를 넘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탄력적인 반등이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직도 주가가 바닥권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차트만 열어보셔도 충분히 좀 이해가 되실 거다. 제가 이제 요즘에 메타버스 관련된 이제 시장 트렌드를 말씀드릴 때 미국 기업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이 생태계를 미국 기업들이 정말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선점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도 내부적으로 이 XR이라든지 AR 기기와 관련된 거 지금 TF팀을 꾸리고 기기 제작에 지금 나섰다라는 얘기도 좀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애플이 내년도쯤이면 AR 스마트 렌즈를 이제 출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 메타버스 플랫폼과 관련된 기업이고 오늘도 보면 이제 자이언트 스택 같은 기업들이 일반 기업과 같이 캐릭터 만들거나 이미지 제작하는 거 이런 거 협업한다는 뉴스가 나오잖아요. 이제는 거의 메타버스가 모든 기업들한테 공동적인 이제 플랫폼 툴로 활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는 정말 많이 빠졌는데 살아날 수 있는 모멘텀들은 계속해서 지금 생기고 있다. 그게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하드웨어 시장이 이제 성장함과 동시에 VF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가치도 분명히 좀 턴 아라운드가 가능할 거다. 실적과는 무관하게 또 다른 이제 상승 모멘텀이 이제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맥스트뿐만 아니라 뭐 자이언트 스탭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호재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덱스터 뭐 이런 종목들을 같이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맥스트 소개해 주실 때만 해도 저 유튜브 채팅창에서 아 진짜 많이 빠졌었다. 이런 이야기들 나왔는데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뷰해 볼 종목은 바로 D.O.U.입니다. 오늘 뭐 에스파 컴백 소식도 있던데 맞아요. 이 종목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종목은 이글 종목으로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이글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와 지금까지 16% 수익률이 채워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도 뭐 소개해드린지 오래된 종목이 아니고 7월 4일 이번 주 월요일날 소개해드렸거든요. 이때 제가 SM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딱 터닝이 되기 시작할 때 아 엔터주 괜찮다. 다만 이제 엔터주 따라잡지 말고 D.O.U라는 종목도 같이 한번 보자. 근데 오늘 보면 SM 주가도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는 게 이제 에스파 신보가 무려 이제 사전 주문이 160만장이 넘어섰다. 막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앨범 판매라든지 아티스트들의 공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경기를 별로 타지 않는다. 제가 이제 D.O.U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때도 우리가 요즘에 이제 삼고시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것과 전혀 무관한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오늘은 상승을 하다가 지금 이제 하락 전환이 되긴 했지만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3만 5천 원 목표가를 어저께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훌쩍 뛰어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월요일날 같이 공략하셨던 분들은 뭐 아무리 못해도 한 10에서 15% 정도는 충분히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 선택에 고민이 되게 많은 시점이고 시장에 대한 방향성도 이게 과연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뭐 데드캡 바운스로 바로 시장이 다시 또 고꾸러지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종목들은 성장 섹터 종목들이 지금은 어떤 종목들보다도 훨씬 더 탄력적으로 지금 반등을 한다는 거거든요. 많이 빠졌다라는 거 그것 자체가 재료가 될 수 있는 시장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DAU도 불과 한 4, 5거래일 만에 상당히 지금 좋은 수익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엔터주, 컨텐츠,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다음 주에도 분명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제 또 원샷 홀인원 종목으로 분명히 또 성장 섹터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거거든요.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공개될 문자 홀인원 종목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우리 매니저님, 종목들 다 두 자릿수 때 수익률 챙겨가서 정말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고민도 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볼로 이렇게 이동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로 상담해볼 종목은 바로 6883번입니다. 휴림 로봇을 가지고 계세요. 3,4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매수가 근처이신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이 종목은 제가 이글 종목으로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이글입니다. 축하합니다. 여전히 성장주 관점으로 보시나요? 맞습니다. 이게 어제도 제가 로봇주를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성장 섹터 종목들이 순환매하다 보면 분명히 딱 걸릴 수 있는 게 이런 로봇, 휴머노이드, 스마트 팩토리 이런 섹터거든요. 휴림 로봇도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로봇 테마에 주목을 하실 때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삼성의 로봇 투자, M&A 투자와 관련된 실질적인 수혜주다 이러면서 휴림 로봇이 정말 좀 급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가 보시면 거의 한 달 가까이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이번 주에 완벽하게 바닥이 조금 만들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KG ETS라는 종목 있잖아요. 이 종목이 쌍용차 인수와 관련된 테마로 주가가 초급등을 했다가 인수가 성사됐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급락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반등 들어올 때 보면 한 20%씩 그냥 한 방에 올라오거든요. 휴림 로봇도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오면 충분히 탄력적인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글 종목으로 진단해드렸고 적어도 3,700원 이상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을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KEC 가지고 계십니다. 3,4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30% 보였고 계십니다. 이 종목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버디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최근에 조금 많이 빠졌던데. 많이 빠졌는데 역시나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슈는 아직까지 살아있다. 단기 모멘텀이 부각되는 걸 좀 기다려보자는 측면에서 버디 종목으로 진단해드리고 한 2,800원에서 3,000원 정도까지의 기술적인 반등 라인을 설정해두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많은 도움되셨길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원샷 하이라이트 존으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니저님 소개해준 종목도 요즘 잘 가고 있어서 오늘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원샷 하이라이트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해온 종목 플레이 위드 현재가로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줄여가지고 좋네요. 지난번에 상한가 갔었잖아요. 신작 출시로. 이게 신작 출시할 때 상한가 가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다가 그날 이후로 그냥 폭포수 쏟아지듯이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아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제가 제약바이오 종목들 한 달 한 달 반 전에 막 이제 말씀드릴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제약바이오가 방송에서 소개되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다 제약바이오 종목들 여러분들 추천하시는 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거의 비슷하게 지금 게임주 말씀드리는 전문가 별로 없을 거예요. 맞아요. 메타버스나 게임주 이런 종목들이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고 실적도 아직 별로 좋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게임주를 사야 하나 약간 이런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보는데 제가 게임업종은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명분 세 가지를 제가 딱 지금 요약을 좀 해드리면 뭘까요? 가장 첫 번째는 실적 악재가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곧 시작되는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건 주가에 이미 반영되고도 충분히 남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미 악재를 충분히 막고 실적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라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관들이 살아날 수 있는 시점이 됐다. 원래 상반기 때 예정되어 있던 이 신작들이 전부 대거 하반기로 다 지연되거나 미뤄지면서 사실은 실적이 안 좋았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신작 출시가 지금 여름 성수기를 맞아서 봄물 터져듯이 이제 승작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흥행 스코어에 따라서 게임주들의 반전 분위기가 나올 거다. 컨텐츠 종목 보시면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게 워낙 히트를 해버리니까 다른 컨텐츠 종목들도 같이 지금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게임주도 마찬가지 분위기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생각이 들고요. 낙폭가대에 따른 쇼커버,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하이브 같은 이런 종목들이 공매도가 워낙 많았잖아요. 그런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들이 주가가 반등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탄력적인 반등이 나타나는 것처럼 게임주도 정말 이제 공매도가 좀 많았었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쇼커버에 대한 가능성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게임 업종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가장 객관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플레이비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유니버스라고 하는 PC용 게임이 이제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스팀 PC 카페라는 걸 이제 만들어가지고요. 국내에 거의 한 2천 개가 넘는 PC방들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해외 이제 게임 플랫폼인 스팀 내에 이제 아주 인기 있는 작품들을 국내 PC방에서 이제 퍼블리싱 할 수 있게 만든 그런 PC방 사업을 런칭을 좀 했거든요. 단순히 이제 게임과 관련된 사업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이제 PC방 상황까지 이제 발을 들이면서 어찌 보면 이제 재무적인 어떤 턴그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좀 살아있다. 그리고 이 플레이비드라는 기업은 아무래도 이제 로안이라든지 씰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IP를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메타버스 게임이라든지 P2E 게임을 만들었을 때는 분명히 좀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나치게 지금 과도한 바닷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공략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 가격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 만원 정도 설정해드리고요. 사실은 주가가 빠진 걸 감안하면 지금 차트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주가가 너무 많이 밀려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목표가를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지금 시장 상황이라는 게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는 또 반등을 이용해서 짧게 짧게 또 트레이딩하는 전략들을 좀 병행하시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는 좀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일단은 1만원 정도의 단기 목표가를 딱 설정을 해드리고 한 10에서 15% 역시 수익 내는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도 7,700원 정도로 가격 전략을 설정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가격이 혹시 밀릴 때는 손절 가격도 반드시 염두를 해두시면서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플레이드 지난달에 상한가 갔던 거 모두 다 반납하셨으면 된 것 같습니다. 목표가 1만원 손절가는 7,7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미국장 시작 전에 6월 고용지표가 발표되잖아요. 대응 전략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아니고 또 내일 공개 방송 있으시더라고요. 내일 제가 오랜만에 주말 특집 방송을 진행을 하거든요.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매일경제TV 생방송을 시청하시고 바로 10시부터 제가 온라인 특집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시장이 좀 트렌드가 변하고 있고 성장 섹터 종목들 저점 매수 기회가 왔다라는 말씀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점하기 딱 좋은 자리에 놓여있는 종목들 제가 분류해가지고 내일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 오전 10시 무료 공개 방송도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 8시는 저도 함께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많이 놀러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후짱에도 나이스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